제가 대통령이 되면 LTV 규제를 80%까지 완화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주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저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. 20대, 30대도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.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, 소위 LTV라는 규제를 현재 40% 수준에서 80%까지 대폭 완화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 생애 최초 및 신혼부대에 대해서는 LTV 완화폭을 더 풀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, 소위 DTI나 DSR이라는 이 규제도 그 해당자의 장래의 소득을 감안해서 대폭 완화해드리겠습니다.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신혼부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2인 부부의 경우에는 4억 원, 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할 때 시장금리와 저금리 사이의 금리 차이는 국가가 재정으로 보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수도권 내에 청년과 신혼부부,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특공, 특별 공급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도 지금 모기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. 30년이 넘는 장기 모기지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최정식 상환, 즉 원리금을 젊을 때는 적게 내고 뒤로 갈수록 많이 내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초에 제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. 군대 의무복무에 헌신한 청년들을 위해서는 제가 한국형 GIV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주택지원이 있습니다. 예컨대 민간주택청약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거, 현재 자녀 한 명이 5점이기 때문에 이 5점의 가점은 굉장히 큰 겁니다.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부장에도 가점을 부여해드리고 주택자금이 필요할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군 의무복무자들에게는 무이자 대출을 해드리는 공약. 그리고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기숙사나 하숙이나 자취나 고시원 등에서 주거를 할 때 그때 주거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거. 이게 한국형 GIV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군의 의무복무를 하고 나온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이 주택지원, 이 약속은 저희 주택공약 중에 하나로 그대로 약속을 지킬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저희 주택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공약을 바탕으로 제가 정말 주택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하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